최근 동구와 광산구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14일부터 2주간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운영합니다. 이용섭 시의장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대책으로 오는 27일까지 합동점검반을 꾸려 공사현장과 익사사고위험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면서 100%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방점검과 사전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.